무슨 부드러운 맛이 나. 좀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뭔데요? 핏좌터 우리가 생일 전까지 못 만나서 저 생일? 생일 한참 남았어요. 그 때까지 못 만났어요. 아 진짜 괜찮아요. 이번에는 꺼질 수도 있어. 아니 생일 너무 남았는데. 어쩔 수 없어. 아 감사합니다. 12월에 할 수 없잖아. 야 꺼지겠다, 꺼지겠다. 케이크도 큰 거래, 케이크도 큰 거래. 케이크도 큰 거래. 감사합니다. 어머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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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빨리 축하받는 것도 처음이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파벨리의 로버트 본다비 비노누아 와인 오라버니가 주신 거요? 자 이렇게 또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케이크는 황피디. 아 진짜 감사합니다. 뭐야? 나파벨리 아 참 왜. 아 감사합니다. 편지인가요? 알콜 액상과랑 아 그림.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알콜 액상과랑. 안 너예요 오빠? 약간 단향은 있죠. 아 감사합니다. 나파벨리 거니까. 감사합니다. 아 참. 금일복처럼. 이거 열어봐. 이거요? 그림을 보셔야 되는 거야. 아 그림 잘 그렸어. 그림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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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똑같아. 잠깐만. 구운 과자 3조금 세트 아니에요?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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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웃기다. 아 진짜 웃기다. 50kg 될 때까지 베테나자? 흠. 노예계약 아닌가요? 여러분이. 50kg. 초등학교 때 몸무게인데 무슨 말인지. 흠. 아 감사합니다. 와 진짜 잘 그리셨다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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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양말. 그 다리 부종 때문에 좀 튀어나온 것도 두 가지. 흠. 아 그러네. 흠. 아 감사합니다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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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관리 잘하시고. 아 예 감사합니다. 흠. 피니 감사해요. 케이크를 쓸 시간이 없어서요. 아 네네. 그냥 통째로. 홀케익 가져가시면 됩니다. 흠. 아 또 딸기 케이크 좋아하는데. 대박사. 아 이제 생방 하셔야 되죠. 흠. 아 씨. 말을 너무 많이 했네. 감사합니다. 잘 끼우고 계시네요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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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죠. 야 그래도 소구역수장이 너무 맛있었던게 흰밥을 오랜만에 흥 Exact. ?". 약시다가... 흠. 흠. 소구역수장도 의외의 강 stimul... 지금 거의 조별리익을 탈락할 뻔했던 애들이 와서. 결승까지 왔네. 흠. 나 이걸로 다 먹을 거 같아. IF. 진짜많어졌죠? 역시 붙어봐야 알아. 반가 hertz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잘 마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줄게요. 감사합니다. 다시 와야 되죠?